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위원님께서 이번 조사 결과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먼저 결과 말씀드리면 조사 개혁부터 말씀해주세요.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다섯 동안 전국 18세 이상 5,700여 명에게 통화를 시정해서 최종 2,529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4.4% 응납률을 보였고요. 유무선 혼용 방식을 실시됐습니다. 표범어차는 95% 신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를 보였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 기사에 있는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사실. 어떻게 이렇게 또 결과가 나왔을지 좀 궁금한데요. 아니 지금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호도 상승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번과 비교해 보면 첫 단독일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조사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지사의 급등, 윤석열 총장의 급락, 또 이낙연 대표의 조정없는 하락. 조정없는 하락. 조정없는 하락.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고요. 지난 10월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가 21.5% 동률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12월 조사에서 18.2%로 또 동률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동률을 보인 적이 두 번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의 단독선두, 단독선두를 보인 첫 조사가 이번 조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독선두 올라섰는데, 아니 이게 2위와의, 윤 총장과의 오차범위 밖 격차도 보이고 있는 일이죠?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단독선두이면서 오차범위 밖으로, 오차범위 밖에 있어야지 1위다, 2위다,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의미 있는 차이, 또 순위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선두, 이렇게 부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재명 지사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다음 주자들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선호도 상승세 원인,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긴 호흡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분은 정책을 정치화하고, 정치를 정책화하는 데 아주 능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탄탄한 정책 역량이 기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먼저 정치적 감각으로만 풀 수는 없고, 정책 역량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조응하고 풀어나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코로나 국면에서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재난시리즈, 경제적 기본권 등, 현재 코로나 국면에서 분명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분명한 리더십의 근간에는 현실에 맞는 필요한 정책적 역량을 적시에, 적재적소에 보여주었다. 또한 다른 분들하고는 다르게 광역단체장이다 보니까, 자신이 고연하고 생각하고자 하는 바를 바로 현실화시키는 데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당내 조율을 거쳐야 되고, 또 야당과의 이견을 맞춰야 되는. 실제적으로 풀려고 하면 실탄과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예상과 법률지원까지 정부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원안이 여야 협상을 거치다 보면, 표현을 걸치면 누덕이라고 그럴까요? 많이 훼손되고, 회절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자신이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적 내용을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아웃풋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아웃풋의 효과와 피드백이 또 빨리 올라오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고, 이런 것들의 결과물들이 나오면서 이것이 선순환적으로 축적되는, 이런 양상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도 흐름이 계속 축적되어 왔던, 그런 요인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 23.4%, 지난달 2020년 시별조사보다 5.2%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상승세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하셨고, 그런 경기도지사라는 직에 걸맞는 그런 역할, 정책, 그리고 그런 정책들이 다 중앙정치와 정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눈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어떻습니까? 보수층, 중도층, 진보층, 지역적인 면도 있고 한데, 이런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번 이재명 지사의 급등 요인으로, 눈여겨볼 대목이 되면, 진보와 호남에서의 급상승이 전체 흐름을 미끌었습니다. 지금 지난 가을, 겨울까지만 해도,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 투톱이 합 40%에서 팽팽하게 붙어갔더라면, 이번에 조정 없는 하락, 급등을 만든 요인도 어디서 갈렸는가, 진보층과 호남에서 움직임이 바뀐 것이 전체 결과를 만든 요인이 갑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진보층에서는 전월 대비, 이재명 지사가 30.8에서 37.4, 6.6%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또 눈여겨볼 곳이 호남입니다. 호남이 전월 13.6%에서, 이번 조사에서 22.2,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죠. 무려 8.5%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이 요인이 전체 결과를, 차이를 만든 그런 요인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진보층과 호남 지역에서 지지도가 많이 올라갔네요, 진짜. 그리고 중도층에서 흐름도, 18.1에서 24.5, 6.4%포인트. 그래서 전 이념청, 저는 보수청을 뺀 중도와 진보, 호남. 또 하나 사실 좀 특이하게 지켜볼 지역이 어디냐면, 경기인천 지역입니다. 지역으로 보자면. 경기인천. 경기인천 지역에서 이재명 지사가 30%를 넘게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렇게 본다면, 자기 홈에서부터 강하게 기반을 다지고, 확장할 수 있는 모멘텀, 역핸들을 충분히 확인되었다. 이번 이재명 지사의 급등 배경, 요인, 전망까지 아우를 짜면, 여러 가지 시그날들이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도층에서 선호도가 올라갔다는 것 자체, 요즘 보면 여야가 많이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을 누가 설득시키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있다는 말씀 많이 하시던데, 이건 이재명 지사 쪽 입장에서 보면 고무적인 그런 일이겠네요. 맞습니다. 당장은 경선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층, 호남의 지지세 확장도 당장 급하지만, 이제는 이재명 지사가 설득할 수 있는, 지난 가을 겨울까지만 해도 투톡으로 붙어있었을 때는, 누가 되어도 우리가 되는 거 아니냐. 불확실한 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분 중에 누가 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되는 건 확실하지 않느냐. 그런 흐름들이 지난 1년에 쭉 끌고 왔었죠. 그렇다면 지금 질문에 질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본선 필선 카드냐, 본선에도 이길 수 있느냐, 이에 대한 물음이 던져질 테고, 이재명 지사는 그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때, 중도층에서 경쟁력이 있다. 중도층에서도 거부감이 없다. 선거라는 것은 결국 양쪽의 출발에서 결국 중원, 중도를 누가 먼저 점하냐, 이 게임이라고 봤을 때, 중도에서도 경쟁력이 확인되었다라는 것은, 이재명 지사에서 봤을 때는, 경선과 본선까지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유리한 지표가 아니냐. 그렇게 중도층에서의 급상승을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1년 새해 맞아서, 첫 저희가 조사를 해본 건데요. 리오미터랑 함께 조사를 해봤는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이런 추세를 계속 유지하지, 2021년도에 계속 유지하면서, 탄탄대로 갈지, 아니면 이재명 지사도, 뭔가 신경을 써야 될 리스크가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는, 이재명, 이낙연 둘 중에 누구냐에서, 이제는 이재명 지사 아니냐로, 저희 이제, 옥마이뉴스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어저께 조사되었던, 세계일보, 이재명 지사 조사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안이 좀 앞서고 있죠. 탑으로, 월등히 앞선 1위로 나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확장 전략만 있었고, 공격적으로 진척했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안에서, 밖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근본적인 문제부터, 현안에 대한, 입장 등, 여러 가지, 차원이 다른 류의, 어떤 질문이라든지, 대응을 요구할 겁니다. 즉, 다른 한편으로 설명하자면, 이재명 지사도, 이제부터 본격적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이제부터 작은 실수 하나라도, 좀 크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우려, 또 이제, 득점은, 지금까지 공격적으로 했지만, 이제, 실점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이 흐름을 가지냐. 오늘, 오마이뉴스에서도 그런 기사나 했지만, 이제부터는,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즉, 이제, 이재명 지사가, 다른 사람들, 어떻게 제시하고 보였느냐에서부터, 이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요건들에서, 어떻게 대응을 잘하느냐. 리스크 관리. 이 점이 지지율을, 어떻게 좀 더 견조한 흐름, 혹은, 여기서 추가 상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횡보할 것인지, 심지어, 뭐, 리스크 관리를 잘못해서, 급락하는, 그런 경우들도, 더러 많은데, 이제, 또 이런 국면을, 이재명 지사 쪽에서도, 좀 달리, 지금까지 상황하고는, 좀 다른 상황으로 좀, 번호가, 그것은 핵심으로,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좀, 지지도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조사, 월간 추세를 쭉 보면, 그동안은, 계속 쫓아오는, 추격자였죠. 그래서,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1위, 1위로 달리기 때문에, 1위라는 것은, 참 외로워요. 그렇죠. 앞에서도 치고, 뒤에서도 치고, 이러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예선 상황에서 1위는, 모두의 적, 그 말 모두, 공적이죠. 모두가 1위를 타겟으로, 이제, 덤벼들 텐데, 이제, 안과 밖, 그리고, 피하 없이, 전방위적인, 이제, 공격 압박이, 들어올 것인데, 이제, 이런 1위의, 수성과 확장을, 동시에, 해야 되는, 따라오는 추격자들은, 거리를 둬야 되고, 또,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부터, 이재명 지사의 진짜 실력, 아까 말한, 몇 가지, 코로나 국면에서 분명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고, 호감을 받고, 세례를 받았던, 이런 단계에서,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고, 차별화를 해야 되고, 또, 안정감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모드가, 다중 모드가, 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재명 지사도, 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그 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2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지를 했는데, 지난 조사에서는, 1위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위였는데, 5.5%포인트 하락하면서, 18.4%, 2위로 주저앉혔습니다. 어떤 원인이, 적용했을까요? 지난, 저도 계속 좀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총장이, 발광체냐, 반사체냐, 즉, 스스로, 자기가, 우리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비전을 제시하면서, 획득된 지지율이냐, 아니면, 바로 이야기자면, 추용 갈등이라든지, 추용 갈등, 법검 갈등, 당검 갈등, 갈등 구조 속에서, 표현이 그렇지만, 핍박받는 이미지, 저항하는 이미지, 또, 반문 정서를 대표하는 이미지, 반정립에 기초한, 자기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계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발광체 반사에서, 이 말을 다시 거슬러 오자면, 조명이 꺼짐으로써, 실체가 사라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부연하자면, 언론 노출 빈도가, 줄어들었고, 또, 강도가 줄어들었고, 강도가, 그리고 또, 빈도와 강도가 줄었고, 결정적으로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장에서, 문재인 총장,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논란을, 일거에 해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국면이 전환되고 이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지난 12월 조사까지, 쭉, 거침없이 상승을 해왔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을 하려면, 이분이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중간 거비를 받아야 되는데, 지난 1월 달부터, 모두 이슈가 종결이 되면서, 더 이상 이분이, 지지도가 상승을 하려면,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말을 던져야 되고, 말을 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하셨던 언론 노출의 빈도와 강도가, 현상적이고, 더 드러난 상황인데, 그러면서, 조정은 일견되었다. 예견되었지만, 이렇게 급격히 빠질 것까지는 몰랐지만,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 밑으로, 밑방향으로 내려갈 것으로, 해상되었지만, 급락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급락이라는 말이, 맞는 상황이 됐는데, 세부 지표를 쭉 봐도, 보수층에서도 떨어졌네요. 보수층에서 지난 전월에는 33.9%, 보수층 3명 중 1명은, 나는 윤석열 총장이 깝니다. 윤석열 총장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28.7%로, 5.2%포인트 하락했고요. 중도층에서도 전월 26.0에서, 이번 20.7%로, 5.3%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지표가 하락하다 보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빠졌고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빠지고, 보수층 지지세가 높은 곳에서, 많이 빠진 모습, 그걸 좀 느낄 수가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윤 총장이, 지금 2위로 좀 주저앉았는데, 앞으로 좀 반등의 기회가 있을까요? 반등은 좀 어려울 것으로, 어렵다. 물론 지금, 지난 주말 뜨겁게 달고, 어떤 것이 북한 온전 건설 의혹인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총장이 향후, 정권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모멘텀들은, 간헐적으로 생기겠지만, 그것이 지지율 상승을, 견조하게 만들거나, 혹은 급등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자산으로 작용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무엇보다도, 과연 이분이, 정치를 하는 게 맞냐, 할 수 있냐, 지금까지는, 반문 정서를 상징하고, 윤석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기대와 바람이 만들었다면, 이제는, 물질화되는 건거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의 어떤, 내용적인 걸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검찰총장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 현안을, 수사와 기소의, 외적인 걸로 하게 되면, 지금까지 지난, 1년을 끌고, 윤석열 총장은, 진정성이 사라지게 되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준비라든지, 내용적인 문제, 또 그리고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의지 등도, 그것도, 그것도,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국민적이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을, 성언해 왔던, 그런, 진정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들도,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이분이, 더 이상, 급등, 혹은, 허름을 유지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갈수록 희석이 될 것 같아요, 정권 관련된, 수사라든지, 그런 내용을 할 때마다, 일부 언론과 지지청에서는, 그것은,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윤석열 힘내라, 이런 의견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그분들의 이야기고, 전체 흐름으로, 흐름으로, 대세로, 까지, 연결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윤 총장이 정말, 추미애 장관 임명 이후에, 언론에서, 계속 추미애 장관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처럼, 많이 써줬죠. 그렇죠. 그러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맞서는, 투사 이미지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지지해줘야겠다, 화한도 많이 보내고, 그랬는데, 그런 게, 점점 사그라지고, 사라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광체는 반사체니까, 빛이 없으니까, 조명이 꺼지니까, 윤석열 총장도, 지금 좀 사라지는, 잘 안 보인 듯한,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오늘, 우리 전문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시청자분들 좋아하고 있는데, 윤 총장이, 2위로, 지금 내려앉았다면, 3위도, 글쎄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이 올까 했는데,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보다, 4.6%포인트 떨어진, 13.6%로, 3위, 그것도, 1위와의 차이는, 10%포인트 가까이 납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발표된 조사를 보면서, 이재명 지사, 윤석열 총장, 이낙연 대표, 관계자들이 보자면, 가장, 심란하고, 해석을 어떻게 할 건가, 곤혹스러운 쪽이 아마, 이낙연 대표 쪽이 아닐까, 좀, 지난 6월 조사에서, 30.8%를 나왔어요, 이번 조사는, 13.6%로, 반토막 수준으로, 좀, 그렇네요, 저희 그래프만 봐도, 저희가 지금, 화면에 그래프를 띄워놓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6월에, 이낙연 대표의, 지지도가 진짜, 30%를 넘어가지고, 저 위에 있는데, 1월 조사를 보니까, 쭉 내려와가지고, 13.6%, 아까 제가 특징을 만들면서, 이낙연 대표의 특징이, 조정없는 하락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통,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최소한 게, 다지면서 가고, 혹은, 정리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프, 한번 다시 보여주시자면, 30.8에서, 13.6까지, 거의, 우하향으로, 슬라이딩 타는, 한 번 더, 다지고, 출렁거리면서,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출렁거리면서 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조금은, 이슈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위로 가든, 아래 가든, 출렁거리면서, 결국은, 상승 하락을 보는데, 이낙연 대표를 보자면, 거의 30.8에서, 지금 13.6까지, 조정없이, 그냥 쭉 미끄러지는, 상상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지금, 이 수준에서, 더 밀려버리면, 그러게요, 과연, 지금, 이재명 지사에게는, 과연 그렇다면, 필승카드 맞냐, 이렇게, 라는 질문에서, 새로운 차원에서, 어떤, 관심과, 요구가, 형성이 되었더라면, 이낙연 대표에게는, 지금 이 질문에, 과연, 회복이 가능한 수준이냐, 회복을 하더라도, 과연, 전 고점, 혹은, 전 강세를 보였던, 그런 상황까지, 과연, 갈 수 있느냐, 반짝 회복이냐, 완전히 턴을 하고, 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상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사면론, 이후, 반등을, 반등을, 변화를 좀, 일으켰지만, 내려막히려 해서, 악셀에 탈, 반론, 오히려, 그런, 결과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지금 이낙연 대표, 지금 이 상황에서, 2월달, 오늘, 올부터 2월이 시작된, 2월 한 달은, 말 그대로, 이낙연 대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이라든지, 어떤 상황을, 토요하지 않으면, 3월달 지나면, 바로 4월달 선거지 않습니까, 이낙연 대표도, 운명의 시간, 좀 크리티컬 타임이, 좀 오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어도 잘하시네요, 크리티컬 타임, 별로 아는 건, 그나마 몇 개 중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3월에,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별로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건 한번 짚어보죠, 1월 초, 새해 벽두부터, 인터뷰를 통해서, 사면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국민통화 위한, 그런 제안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여론을 보면, 중도층이나, 아니면 보수층에, 반응을 했나요, 어떻게 보세요, 세부 특성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을 대비했을 때, 중도층에서는, 18.6%에서, 12.9%로, 5.7%포인트 하락, 하락을 했네요, 오히려, 진보층에서는, 29.2%에서, 24.0%로, 5.2%포인트, 하락을 했네요, 진보, 진보는 하락할 것 같았고요, 진보는, 예견됐던, 그렇습니다, 중도층도 움직이고, 움직이지 못했고, 결정적인 것들이, 결국, 이낙연 대표로, 지지를 떠받돌아왔던 것이, 이럴 때, 진보, 민주당, 지역으로는, 호남이었거든요, 호남 출신이니까요, 특히,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만들어오자라는, 그런 기대도, 호남 출신이고, 지금 지사까지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남에서, 전을, 34.3%에서, 이번 조사에서, 21.2%로, 13.1%포인트가, 꺼졌습니다, 정말 많이 내려왔군요, 호남에, 물론, 지난번, 대통령, 신년기장인하고, 사면 관련해서, 국민 여론 보고하겠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 급히 호남으로 와서, 진화를 하기도 했었고, 호남에서, 굉장히, 좀, 거센 반발도 있었죠, 또, 호남 출신, 현역 의원이, 또, 이재명 지사, 지지선언을 하면서, 좀, 뭐, 흐름이 좀, 심상찬다라고 하면서, 꼭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 조사에서, 지난 5일간 조사한 결과를 했을 때, 호남의 정서를, 돌리지는 못했다, 불을 꺼지는 못한 거 아니냐, 그런 해석도, 과하지는 않은 수준의 이야기가 나왔고, 이재명 지사는 거꾸로, 호남에서도, 급상승을, 그러니까요, 보였다는 것은, 의미한 바가 있네요, 13.6에서 22.1%로, 이재명 지사가, 앞자리 수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호남에서도,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22.1 대 21.2%, 이낙연 대표가, 오차범위 안이라서, 밀렸다, 혹은 졌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호남에서도, 지금, 뭐, 이렇게 아까, 30%에서, 13%에서, 반토막이 나더라도, 호남에서는, 30%는 이렇게, 이낙연 대표를, 지지해주고, 밀어왔었는데, 이제는, 양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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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없을 수준으로, 붙어버렸다는 것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란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지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빨간불이, 연달아 켜졌다, 좀 굉장히 아픈 대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이재명 지사 쪽과, 이낙연 대표 쪽, 희비가 엇갈릴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대표가,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락하는 지지율 추세를, 멈추고, 다시 한 번, 상승세로 바꿔, 탈 수 있을까? 이건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보세요? 결국 지금, 이낙연 대표, 지난달까지 나왔던 말이, 이낙연 대표의, 대선 후보 적합도, 선호도, 지지율이, 당 지지율과, 동조화, 동조화라기보다는, 일체화식으로, 거의 같은 수준의 움직였다면, 지금까지는, 당대표로서, 당 지지율을, 상승, 회복하는 것이, 본인 지지율을 올리는, 첩경 아니냐, 지름길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은 지난 것 같아요. 당 지지율은, 이제, 재보선, 서울, 부산 재보선이 있고, 신년 기자회견, 코로나 문제들, 좀 거치면서, 나름대로 민주당 지지율은, 좀 안정화 추세에 들어 있고, 심지어는, 소폭, 등락을 반복을 반복했지만,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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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중반선에서, 자리를 타고 있지만, 이제는, 민주당 지지율과,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동조화가 아니라, 탈동조화라고 하죠. 탈동조화가. 탈동조화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가흐름이, 같이 가기에는, 또, 이제, 이낙연 대표가, 곧, 이제, 당대표직을, 이제, 떠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은, 당 지지율과, 개인 지지율이, 같이 움직이는 상황은, 이제, 그 국면에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낙연 대표만의, 개인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이분이, 총리를 마치고, 당을 오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 코로나19, 국낭극법 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랬죠. 네, 맞습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코로나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 국면을, 중앙방대본, 위원장, 본부장이, 총리예요. 정세균 총리가, 실제적으로, 작년부터, 코로나 국면을, 실무조 총관을, 끌고 왔지만, 우리 기억에는, 느낌에는, 느낌에는,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국면을, 총리직을 마치고, 바로, 총선 국면, 총선에서, 당대표 국면, 이 기간에, 굉장히, 정치적인, 의제가, 터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끌고 나간, 측면에서, 중앙방대본이, 공무원 조직, 행정조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진화를 했다라는, 정치적으로, 수렴하고, 반향을 보였던 곳은, 당이었고, 당의, 실제적으로, 코로나 국립법, 국립법 현장을, 하는 분이, 이낙연 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의 영향이라든지, 코로나가 어떻게, 앞으로 우리 사이를 바뀌고, 또, 데미지를 어떻게 줬는지 해서, 정세균 총리만큼, 잘 알고 있는 분이, 이낙연 대표죠. 그렇죠. 지금 아직도, 코로나가, 백신이, 이번 달부터 들어오고, 하지만, 코로나의 영향, 코로나의 그늘에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 여러 분야에서, 그 그늘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그렇지만,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이낙연 대표인데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가장 잘 알고, 속속돌이 알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해법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이낙연 대표인데도, 이익공유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약간 좀, 많이 아는 지식과 경험 대비해서, 해법이, 솔루션이 좀, 약간 좀 미흡한 거 아니냐. 미흡하다. 잘 와닿지가 않고. 그렇죠. 그렇게 충분히 아는 만큼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다른 한편은, 지금 재보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국, 마지막 카드는, 재보선 분위기를, 어떻게 좀, 붐업 조성을 할 것이냐. 공천관리, 공천관리 어떻게 하고, 또 결정적으로는, 당대표직에서는, 물론 시점이 되겠지만, 재보선 성적표가, 이번에도 마지막에, 반전 카드, 게임 체인저로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지지율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아마 선대위에서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죠. 재보궐선거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이 결과,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도, 이제 이번 2월 국회에서, 대표 연설도 있고 할 텐데,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진정성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설득,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그런 공감대를 불러일으킨다면,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낙연 대표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제는. 자신만의 것을 좀 보여주는. 이제 과거에 했던, 소위 말하는 이름값이라고 하네요, 책업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이 많이 빠져 있는 건 사실. 이제는 진짜, 이낙연의 시간이, 이낙연의 시간이, 좋은 게 아니라, 운명의 시간이, 운명의 시간이, 보여줄 시간이, 정기국회라든지, 이번 설 전후, 또 백신, 여러 가지, 이제 좀, 그동안 좀 막혔던 것들이, 조금씩 해소되지는, 보여줘야 될 시기가 온 거죠. 이때, 이낙연 대표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 국민들은, 보여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할지, 저는 아까 크리티컬 타임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이 시간이, 골든 타임이 될지, 크리티컬 타임이 될지, 중요한 시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여론조사에서, 1위부터 3위까지,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4위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차지했고, 5위를 홍준표, 무소속 의원, 6위가 나경원 전 의원인데, 글쎄요, 지지율은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5%대, 4%대인데, 이런 생각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와,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 잘못됐고,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도 많이 나오고, 목소리가 많은데, 왜 이 보수야권 주자들의, 선호도 상승은 없냐, 특히 지금 쭉 보면, 1, 2, 3, 4, 5위, 5위까지는, 국민의힘 소속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보면 참, 신기하다, 왜 이런 결과 나오지,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위원님이 좀 해석해 주신 걸,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두 당밖과, 당밖, 네, 그렇네요. 안철수 지금, 서울시장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후보도, 국민의힘 당 바깥인 사람. 박혀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발광체냐, 반사체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가을부터, 연말까지 달고 왔던, 추용 갈등, 윤석열 총장의 급등 국면에서, 발광체, 반사체와, 또하게 다르게 또한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버팀목이냐, 가림목이냐,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대해서, 왜 국민의힘이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의아의 시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서에 반대하고, 저항하고, 대들고, 핍박받고, 이러니까 우리 편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그분이, 과연, 정치적 정향성이나 여러 가지가, 과연 국민의힘하고 맞을지, 이쪽으로 올지,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크면 클수록, 버팀목이 아니라, 가림목이 되는데, 왜 좋아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 하셨군요. 의아했어요. 그분이 정치를 하시더라도, 과연 국민의힘 유니폼을 입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했었는데, 문재인은 윤석열 총장의, 그렇게 쭉 이제,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였죠. 블랙홀이 되면 또 한추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싱크홀이 나와요. 싱크홀이. 그렇게 그만큼 쭉 빨아들만큼, 다른, 그건 빈공간이 되는 거죠. 후보들이 갈 수 있는, 주목받을 여지라든지, 오히려 지금, 김종인 비대위에서, 해야 될 것들이, 당을 정상화, 체질 개선도 있지만, 결국 여러 인물들을, 주자군들을, 반열에 제대로 올려놓고, 좀 키워야 되는데, 이제, 김종인 총장도 숱하게 경고를 했지만, 결국 이제, 그렇게 되지를 못했던 거죠. 결과론적으로. 새로운 인물도 못 찾았고. 지금, 보수 사건이 왜 주목을 못 받는가에 대한, 그건 몇 가지 여기서 설명드렸어요. 무엇보다 개인의 역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두텁게, 그리고 공고히,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던,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 이미지. 안정서, 비호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김종인 위원장께서, 비대위원장 오면서, 나름의 중도화 전략, 호남을 방문하고, 중도화 공략, 그리고 이제, 경제민주화라든지, 여러 가지, 때로는 민주당보다 더, 급진적인, 그런 아젠다를 내면서, 결국 이것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숙건 정당으로서의, 정책과 대안을 만드는, 그것도 있지만,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단핵 때부터, 형성되었던, 비호감. 그게 아직도 해소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그것을, 해소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숙건 정당으로 가는, 가장 뭐라 할까요, 장애. 장애이기도 하고, 성결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여전히 두터운, 인물에 대한, 역량보다는, 당에 대한, 어떤 마득찬아함, 혹은, 반문재인 정부의 실정도 보이고, 여러 가지, 잘못한 것도 보이고 있지만, 대안으로 인증을 못하는 것은, 단순히, 붉은데, 불과, 4, 5년 전까지, 그분들이 나라를, 운영했던 분들이에요. 실력이나, 몰라서가 아니라, 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호감은, 불식 내지는, 제거랄까요, 그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개인 인물이, 가려지는, 결정적인 요인 아니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면 때문에, 윤 총장이 또, 주목을 좀 받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각을 세운다고 하고, 비판을 한다고 할 때, 사실, 제1야당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주목받는, 이런 상황들, 국민의힘이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정부와 대립하고, 각 세운다고 해서, 어느 정도, 지지율은, 어느 정도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깐 열쇠를, 나라에 대한 방향, 키를, 줄 수 있을 만큼의, 이미지는, 그보다,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또 다른 차원이다. 그러면, 대들고,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초기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넘어서 보이려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일단, 저정당은, 우리를 대변할 정당이다. 저정당은, 저정당을 선택함으로, 저흐부를 선택하면, 나와 우리 공동체가, 한결 나아질 것이다. 기대와 믿음 속에서, 정책과 내용이, 이제, 구현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두터이 형성되는 것은, 그런, 말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좀, 사과만 해도, 그렇게 보거든요. 사과는, 상대가, 만족할 때까지, 상대가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사과의 진정성이라는 게 있는 거지. 사과를 두고서도, MB 박이, 뭘 잘못했냐, 그게 뭐, 왜 그러냐, 이런 데에서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사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본인들도, 목소리 하나도 못 모으는데, 사과도, 사과도 토를 달고, 사과에도, 이유가 붙고, 대상이 됐을 때는, 과연 그것을, 진정한 사과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데서부터, 좀, 보자면, 과연, 국민의힘이, 변화, 변신을 하려면,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고, 좀, 통일하게, 반성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부터, 엇박자가 나오고, 자꾸 말이 나오는 것에서, 그것을 사과라고, 물론 사과는 했다라지만, 사과로 받아들일 국민들은, 또 별개더라. 그건 좀, 그런 게 좀 봐야 되지 않냐라고, 좀 봐요. 사과를 받아들인 사람의, 좀 봐야 되니까. 받아들일 때, 좀 비약을 하자면,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라고 해요. 나름대로 자기는. 하지만 그것이, 뭐, 저희가, 우리 국민이, 만족하다, 흡족하다, 이제 그만하시라, 이제, 과거 우리 충분히, 이제 이해하고, 당신 마음을 알았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결정된 거지. 우리도 했지 않았냐. 그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더 뿔이 나죠. 너가, 과연, 진짜 한 거냐. 처럼, 지금 국민의힘, 일야당에 있어서, 아직도, 박근혜 정부의, 트라우마랄까요. 혹은, 상처 이런 것들이, 가셔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과를 하고, 진짜 호남을 그냥, 떼대면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르고, 꾸준히 가야 되고, 중도화, 가겠다는 것은, 정책 한두 개 발표하고, 기자회견 한두 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아, 이제 진짜 됐다, 이제, 당신도 이제 우리를 이해하는구나, 라는 것을,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수준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의 비호감을, 쉽게,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게, 대선 주자 선호대에 반영돼 있다. 기본적인, 기본적인. 충분치 못하지 않느냐, 좀,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청산 주수라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계속 빠져들게 되는데, 저희 애청자께서는, 우리 전문의원님, 미남이실 것 같다, 마스크 벗으시면,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좋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다음 달에 저희가, 다시 또 만나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번 달, 선호들 결정지은, 아니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가장 큰 건,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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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월날부터, 백신이 도입되고, 백신이 되면서, 터널 끝에, 좀, 삐쳐보였다. 터널을, 갈 뻔했는데. 터널 끝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저기가 터널 끝 아니냐라도, 한 줄기 빛이라도 보였다는 것은, 백신도. 그렇죠. 백신이 이제 가고, 해결책이.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감. 네. 그런 기대감과 동시에, 앞으로 집단 면역이라든지, 완전 탈출까지는, 좀 나름대로, 그래도 지금, 몇 달 상간에, 언제가 뭐다, 뭐다, 언제가 나오고, 언제 뭘 될 것 같고, 이런 말들이라도 나온다는 것은, 코로나 국면이, 이제 좀, 끝이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기대감만큼, 지난 1년 동안, 여러 개의, 피해라 그럴까요? 혹은, 영향을 받았던, 그런 분들, 이제는,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자영업 종사, 대면업 종사하시는 분들, 참을 만큼 참았다. 저는, 그분들이 어떤, 저항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진짜 뭐, 절규예요, 절규. 저항이 아니라. 그런, 이제, 그런, 뭐, 피로감이라 그럴까요? 혹은, 좀, 피해, 이런 것들도, 이제, 그게 좀, 달아있는, 끝이 보이는 만큼, 그만큼 참고, 견뎌왔던, 그분들의 어떤, 데미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출이 되는 식인데, 결국 이제, 코로나 국면, 코로나 위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현재, 단순히 어떤, 정권과,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문제들도, 같이 좀 걸려있는데, 결국은, 코로나의 문제, 손실보상제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여야 정당, 특히, 이제, 나라를 이끌겠다고 하시는, 대선 주자로 나서시는 분들은,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풀자는, 문제가 또, 있을 것 같고요, 정치 이슈로, 시선을 돌리자면, 이제, 4월 재보선이, 본격화됩니다. 그럼요, 후보들도, 2월 지나고, 한 60여 일 남았는데, 실제로, 선거기간 빼고, 공천, 이번 2월 한 달이, 그렇네요, 4월 재보선 결과를 내는, 기초작업과, 골조작업을, 동시에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4월 재보선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달궂게 달궂죠, 이적, 이적 행위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빨리, 어쨌든, 여도야도 굉장히, 황당하면서, 뜨겁게 돌발된, 이슈잖아요, 그렇죠, 빨리, 진위라든지, 오늘, 일본론에서는, 대수비라고 하죠, 대통령주의 수석비서관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지도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런 관측도 있던데, 이런 문제 같은, 이런 문제는, 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안 아니고, 자중지라는, 서로 말이 넘치면서, 약간, 서로서로 좀, 꼬인 측면들도, 지난 주말 좀 보였는데, 이런 문제는 간단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그렇죠, 추측하고, 그게 박근혜 정부 때도, MB 때도 했고, 아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파일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이런 취지에서 했었고, 내용은 이거다라고, 간단하게 보여주면, 종결된 문제예요, 자꾸 이제, 한쪽에서는, 혹여나, 이게 과잉 해석될까봐, 이제, 축소를 하고, 또, 일단의 내용을 보고, 그것이 전체, 이런 맥락 아니냐라고, 또, 공세로 끌고 가는 것은, 둘 다 적절치 못하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명료하고, 정확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빨리, 이게, 이 국면이 그렇게 오래 하는 게 가장, 뭐, 좋은, 좋으냐, 여야 간의 성적도, 덕실은 나오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황당하고, 무슨 이야기냐, 그렇죠, 지금, 재보선 코로나19, 지금 우리가 싸우고, 이겨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정책이나, 비전이, 이런 걸 보고, 여야가, 경쟁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거 공방버리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피로감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피로감도, 바로 짜증으로, 짜증이라든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 와중에, 뭐, 이적행위 이런 말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게 뭐, 도보다리 때, 설저 건네줬지 않았냐, 어떤, 여러 가지, 뭐, 불필요한, 물론, 국민 입장에서는, 뭐, 알고도 쉽고, 따져도 봐야 될 문제지만, 네, 그걸 근거 없이, 추측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국면에서, 아까 방금, 우리 박희준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국민들, 이런 여러 가지, 이 상황에서, 이런 걸로, 여야가 또 사빠잡고, 도난 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볼지, 좀, 이슈의 성격, 한, 좀, 별개로, 네, 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번 봐야 될 문제다, 그렇게 좀 보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와, 저희 오마이 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매달, 이렇게, 조사결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저희 오마이 TV, 유튜브와, 그리고, 리얼미터 TV, 유튜브 채널, 함께 이렇게, 동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문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쭉 정리가 되더라고요. 매달, 이렇게 시간 마련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아마,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오셔서요,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 앞으로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들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어떠셨어요, 저 시간? 아주 재미가 있었고, 또 이제, 독자들, 구독자들, 쌍방향으로, 또 같이 좀,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다음에, 구독자들의 의견도, 현장 질문 답변, 이런 것도 하면, 알겠습니다. 그 시간을. 가까이하고, 좀 더 친근히 하고, 다른,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만족감을, 또 여기서 좀, 했으면 좋겠냐, 그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아까 미남이라는 그 댓글에, 좀 만족감을 느끼신 거 아닌가요? 전혀. 네, 농담이었고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다음 주,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영상과요, 그 다음에, 우리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오연호의 꿈틀리마을,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저희 자매방송이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셔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관련 영상도 저희가, 신안군 영상 이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아, 오연호 대표 기자가, 이렇게 꿈틀리마을을 만들어서, 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이렇게 좋은 말과, 또 좋은 조언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주시면서,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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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